가겠습니다 댄스윙 리더스타3 화이팅 한 번만 더 더 고기겠습니다 최고위 시정 표정입니다 댄스윙 리더스타3 화이팅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왜 으 으 으 으 으 으 저는 아무래도 기분이 있어서 좀 더 저한테는 쉽지 않을까 이런 춤을 저는 막상 이렇게 배워보니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본에 있던 거 춤을 그런 거 바람스랑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서 다 굳혀야 돼요.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일단 저는 지금 요리 프로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요리라는 거는 너무 보기는 쉽지만 근데 막상 저는 또 중고 사람이라서 한국어 레시피 다 그거 보고 연습해야 돼요. 그래서 그리고 요리할 때도 손이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. 그래서 근데 근데 당연한 거는 춤출 때는 발로 하니까 요리할 때는 솔로 해서 네 괜찮아요. 둘 다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효연 씨 너무 너무나 잘해서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. 이제 뭔가 더 잘해야 되는 거 분명했고요.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이거 참가하게 돼서 저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 줬어요. 언니는 어? 나가서 다 안 보여주면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. 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. 하하하